스카리아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. 스카리아는 학계 예언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. 학계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라면 스카리아는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. 그들은 함께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죠. 두 번째 주요 내용, 스카리아에서는 많은 환상과 상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이러한 스카리아에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.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.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열방의 심판에 대한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. 여기 기록된 8가지 환상은요.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, 뇌뿔과 대장장이 뇌명, 청량줄을 잡은 사람,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지상 여호수와, 순금 등잔대와 두 감남나무, 날아가는 두루마리, 에바 속의 여인 뇌병거. 이렇게 8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부분은 7장과 8장인데요. 금식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4가지 답변이 기록되어 있고, 세 번째 부분은 9장부터 11장, 14장까지인데요. 메시아 왕국의 시작과 완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크게 세 번째, 핵심 메시지. 스카리아에서 핵심 메시지는 학계서와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. 성전을 재건하라. 말씀드렸듯이 학계서가 성전재건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아주 직격탄처럼 선포되는 반면에 스카리아에서는 성전재건에 대한 메시지가 환상과 상징으로 전해집니다. 그런데 더 분명한 차이는 스카리아에서는 성전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넘어서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메시지까지 나아갑니다.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. 메시아이십니다.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. 이 핵심 메시지를 알 수 있는 스카리아서의 내용이 4장 6절입니다. 성전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.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 이라라는 거예요. 우리 한글 번역에 참 실감나게 번역했습니다. 되는 이라.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는 게 가능한가? 되는 이라.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된다라는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입니다. 그런데 성전건축은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.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. 사도바울의 고백값이 돼요.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.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스카리아서에 보면 성전재건을 넘어서 그 메시지를 넘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갑니다. 진정한 예배 회복은 메시아.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한 거죠. 9장 9절에 이렇게 읽돼 있어요. 시원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.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. 보라, 내 왕이 내게 이마시나니?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? 나귀의 작은 것, 곧 나귀 새끼니라.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, 예언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.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.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. 이번 한 주간 스카리아에서 읽으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회복되는 귀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. 하나님 아버지 스카리아에서 읽을 때에 예배 회복과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, 그런 사건이 있게 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